수고하십니까? 우와 유아 유아 수고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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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팀이, 1승을 차지합니다. 1승을 차지합니다. 자, 이분 때는 말이죠. 신이 내린 손가락이라는 잔사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스타킹을 찾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스타킹 무대에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떨려요 핵폭풍을 몰고 세계적인 걸 수 없는 피아니스트 맥시 모라비치 씨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랬습니다 진짜 멋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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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